세븐틴과 함께 배우는 자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너무 좋네. 감사합니다. 뭐 차면 뭐가 생각나요? 녹차. 녹차? 그렇지. 아이고 아이고. 맛이 중요한 차냐? 향이 중요한 차냐? 어그 잘 봅니다. 맛이 중요한 차냐, 향이 중요한 차에 따라서 좀 다른데? 사실 이 차가 영국 말고도 유럽, 유럽 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. 차가 글로벌한데? 차 주면 안 하고 싶습니다. 거기서. 이거끼리 이제. 차라리 좋아해. 신기하던데 그거 되지? 이거끼리 이제. 오. 이거 잠깐 자세설네. 어우. 빨리 간다. 감사합니다. 기다리. 감사합니다. 물소리나 물소리? 애기 없어요. 애기 없어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드라마틱, 드라마틱. 저 앵도한테 이슬 콘셉트. 이슬 콘셉트, 이슬 콘셉트. 힘 빠져, 이슬 콘셉트. 살짝 열려있는 공기 빠져. 흘러내려. 60초 기다려. 사람들의 눈물을 더... 몇 초간 더 쳐다보게. 내 인생에 작은 사치? 내 인생에 작은 사치? 내 인생에 작은 사치? 감사합니다. 마음이 딱 사해지는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몸이 너무 따뜻해집니다. 여러분들도 따뜻해진 차 한 잔 원자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안녕. 안녕. 어! 아 정말. I'm off!